하늘과 동포의 이름으로 손가락 잘라서 맹세하니 정부의 큰 뜻을 살피소서 침략의 원흉이토와 매국노이환용을 3년 내에 처단하지 못하면 자살로서 동포에게 속죄하리라 나 한종호 혹시 모든 것이 실패될 경우 내가 최후에 나설 것이요 대한 독립 만세 장부가 세상에 저함이여 그 뜻이 크고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고 저 나를 크게 바라보니 어느 날의 법을 이루고 통풍이 점점 차가워지니 장사의 희기는 뜨겁도다 분개함이 한 번 거치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고적 쥐새끼 등이여 고적 쥐새끼 등이여 그 목숨 어찌 살아난 목숨인고 어찌 이의 일을 줄 알았으나 고망갈 곳 없구나 동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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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기 대법을 이룰 지여다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대한독립 만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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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.